중국은 56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그야말로 사상누각과 같은 나라입니다. 가치관, 외모, 역사 등 각각 다른 민족들을 강제로 모아 힘겹게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중국의 입장에서는 각 민족들의 분리독립운동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소수민족 중 자신들이 한국 혈통이라는 사실을 알자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여러분들은 묘족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묘족은 중국 남부에 주로 거주하는 소수민족으로 인구는 약 730만 명으로 한족, 장족, 만주족, 회족에 이어 다섯 번째로 인구가 많죠. 한때 피에스타 차오루가 라디오스타에서 중국 묘족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었는데요. 이날 차오루는 자신을 묘족이라고 소개하면서 묘족 출신은 나밖에 없는 것 같다 내가 희귀 아이템이라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묘족 차오루가 출연했던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묘족 결혼식 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한국과는 다른 결혼식 풍경을 부각하기에 여념이 없었죠. 하지만 이 연출이 아쉬웠던 것은 사실 묘족은 고구려의 후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이 묘족은 자신들의 조상으로 치우를 내세웠는데요. 하지만 학계에서는 묘족이 단순히 치우의 후손이 아니라 고구려 유민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구려의 왕족 귀족들이라는 것이죠. 묘족은 원래 삼묘족이라는 이름이었으며 수천년 전 환국시대부터 구한족의 일부로서 우리 동이족의 형제와도 같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로 밝혀낸 것은 바로 기민희 연구원이었는데요. 그녀는 10여 년간 중국 남부지역을 현지 답사하며 1300년 디아스포라 고구려 유민이라는 자료를 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인 디아스포라는 국가가 소멸한 뒤 세계 각지로 흩어진 유대인을 뜻하는데요. 그녀는 역사상 최초의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바로 묘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이 주장은 부당서, 신당서, 자치통감 등 중국 측 기록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허무 맹랑한 소리가 아니었는데요. 그 근거들은 이렇습니다. 우선 묘족의 결혼 풍습만 보아도 고구려의 풍습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이 아내, 즉 형수와 같이 사는 형사취수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통 바지 군고도 묘족이 고구려 유민이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고대 복식을 보면 중국 남방지역은 무겁고 습하기 때문에 대개 엉덩이와 허벅다리 뒤쪽을 그대로 노출하는 개방형 바지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묘족만 유일하게 바지 위에다 또 한 번 큰 천을 덧대는 방식의 바지 군고를 입고 있는데요. 이 방식은 고대 흉노족 복식이나 고구려 벽화에서 발견되는 복식과 비슷합니다. 고구려는 추운 곳에서 말을 타야 하던 북방 유목민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종아리 부근은 바짝 조이고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은 통을 크게 넓힌 뒤 위에다 바지 천 하나를 더 씌워 말을 탈 때 들썩이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죠. 또한 묘족의 의상 중에 조우관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은 까마귀 깃털로 만드는 모자입니다. 고구려는 유목민족처럼 새를 섬겼습니다. 특히 삼조고 상징이 말해주듯이 까마귀를 신성시했죠. 이러한 조우관도 역시 고구려 벽화의 수렵도에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묘족이 농작물 타작을 하는 모습도 한국과 매우 유사하고 장례 전 집안의 시신을 모셔두는 풍습 동명왕 신화처럼 아시아 동북부의 대표적 설화인 난생 신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증거들이 있었죠. 생김새와 체질적인 측면도 중국인보다는 한국인에 유사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들의 옷과 대대로 내려오는 노래입니다. 묘족은 옷에다가 조상에 대한 기억을 그려뒀는데요. 마치 문자가 없던 인디언들이 자신들의 조상의 대일주 행렬을 구전 서사시로 남겨뒀고 언더우드가 집안 어른들로부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적 얘기라고 들어왔던 이 서사시를 기록으로 남긴 것처럼요. 이처럼 묘족들도 옷에 그림을 남겼는데요. 여자들은 주름치마의 두 개의 강을 우돗 뒤편에는 큰 성을 그려뒀습니다. 구전설화에 따르면 이들은 추운 곳에서 적에게 패배의 두 개의 강을 건너오게 되었으며 하나의 강은 맑았고 다른 하나의 강은 탁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황화와 장강을 뜻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뒤편에 있던 큰 성의 문양은 장방형인데 고대 성곽에서 장방형으로 지었던 성은 고구려 성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내려오는 노래에도 이런 내용을 담아 조상들이 머물렀던 곳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했죠. 재미있는 점은 서부 묘족과 달리 동부 묘족의 설화에서는 큰 강에 대한 얘기 대신 동쪽에 뜨는 바닷가 얘기가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김인희 씨는 고구려 폐망 뒤 만주 일대에서 남쪽으로 끌려온 이들은 서부 묘족 고구려 평양성에서 바다 건너 끌려왔던 이들은 동부 묘족이라고 해석합니다. 동부 묘족이 서부 묘족보다 더 반항적이고 남방 문화와 비교적 덜 섞여든 이유와도 연결됩니다. 한마디로 평양성에 거주했던 고구려의 핵심 지배층이었던 까닭게 서부 묘족에 비해 문화 자존심이 유달리 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에 입각하면 묘족은 고구려 유민인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고구려가 아니라 치우를 조상으로 내세웠을까요? 이는 만주족 청나라를 붕괴시키고 한족 중심의 근대 국가를 성립시키려 했던 반청운동가들의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 저자의 해석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묘족을 이민족으로 정벌했던 고구려로 보기보다 한때 다투었던 형제인 치우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편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묘족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치우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데요. 묘족의 조상이 치우라는 것은 주로 한족 학자들이 내놓고 있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중국은 묘족의 조상을 치우라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요. 묘족도 소수민족이라고는 하지만 인구 수가 730만 명으로 중국 내에서 한족, 장족, 만주족, 회족에 이어 다섯 번째로 크기 때문에 중국 당국도 묘족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 남부지방의 댐과 기간 산업을 묘족이 장악하기라도 한다면 중국은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묘족의 반란이 가시화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과 뿌리를 같이하는 묘족답게 묘족은 먼 과거부터 지금까지 저항을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한민족은 유약하지 않기 때문에 쉽사리 동화되지 않고 이 오랜 세월 동안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고구려까지 자신들의 문화로 편입시키려고 동북 공정을 꾸준히 하고 있죠. 그런 이유 때문인지 중국은 그동안 묘족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세계에서 처음으로 빅데이터 거래를 시작한 빅데이터 거래소는 중국 구의저우성 구의양시에 있습니다. 정보 보호 원칙, 가격 책정 등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지만 이제는 웬만큼 자리가 잡혔는데요.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 중신은행, 하이얼 등 2천여 개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기업, 사회 교통, 전자상거래, 의료 등 30여 개 영역에서 4천여 개 빅데이터 상품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의 묘족을 대거 채용하곤 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대학교 등 학교 입학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곤 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한족들은 가산점을 받기 위해 자신이 한족이 아닌 소수민족이라고 가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소수민족의 반발을 억제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한족에 대한 역차별 불만 속에 수년 전부터 소수민족 문제가 논란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소수민족 우대 정책을 축소시키는 바람에 분할의 필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SCMP는 중앙정부가 지난 2년간 소수민족 우대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을 조사했으며 일부 성에서는 이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학자는 많은 성이 올해 대입 시험에서 소수민족에 주던 가산점을 없앴고 가산점을 절반으로 줄인 곳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묘족의 독립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해야 할 텐데요. 더불어 묘족뿐만 아니라 장족, 티베트, 위구르, 네몽골, 대만, 만주 등도 꼭 중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